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 부부들의 이혼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퐁폭남이 이혼이 고민된다라는 재미있는 글을 블라인드에 작성하게 됩니다. 이 남성은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로 수많은 아내의 단점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아내는 게으릅니다. 뭐든 하고 뒷정리를 하지 않고 저는 주말과 퇴근 후 청소하기 바쁘죠. 아내는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쇼파나 침대에서 핸드폰 게임과 인터넷 커뮤니티만 하고 있어요. 또한 아내는 공동체라는 생각도 들지 않게 저를 그냥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용돈 20만원 외에 모든 수입은 아내가 관리하는데 잔액을 보여달라고 하면 회피 중이에요. 아내는 싸울 때 본인 기분이 나쁘면 쌍욕을 합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곤 하죠. 거기다가 관계까지 리스된 상태에요. 결혼한 지 2년 동안 관계 한 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내는 운동 및 자기개발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한 주에 육회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아내는 그런 운동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체중관리에 실패해서 살이 많이 쪘고 본인이 살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해주길 바라고 배달음식을 한 달에 10번 이상 시켜 먹고 있죠. 같이 살면서 아침 얻어먹어본 적 없고 이번 생일에는 미역국도 안 끓여주더라고요. 애 없는데 이혼을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 이 퐁퐁남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저 정도면 거의 결혼이 아니라 아내라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용돈 20만원 받으면서 그런 삶을 왜 살아가는 걸까요? 자신이 벌어온 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가 없는 여자와는 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에 빠진 퐁퐁남분들을 위해 제가 당신들이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자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정의 권력을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개꿀 빨던 그 모든 생활을 이혼 때문에 다 잃게 생겼으니 말이죠. 남편이 이혼 요구하는데 매달리고 있어 라는 재미있는 글을 봐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후 산후 우울증 강박증이 심하게 생겨서 남편을 많이 괴롭히고 싸우다가 내가 우는 거 안달래주면 쓰레기라 남편 욕하고 그래서 이혼 요구 받고 있어. 남편이 애기 데리고 본가가 있는 상태고 나는 매일매일 이혼하자는 장문 카톡 받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이혼 안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심으로 내 잘못 반성하고 후회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아기한테도 미안하거든. 이라는 식으로 남편의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에 분노 조절이 되어버린 우리 한국 여자. 이 한국 여자는 카톡으로 폭언을 날린 전적이 있어서 유책 배우자가 맞습니다. 이 여자는 쌍욕을 했고 여자가 이혼하지 말자 무릎 꿇고 비는데 무시하고 가려고 하자 남편의 등짝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빨갛게 된 등을 폭행으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사진도 찍힌 상태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관계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쌍욕을 하는 여자의 모습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게 팩트입니다. 여자는 연애 시절부터 갑의 권력에 서서 남편을 향해 욕하고 폭력을 써왔다는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을이 되어서 빌빌기는 모습으로 갑과 을이 바뀌게 됩니다.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여성과 남성의 갑과 을이 바뀐다는 사실 저는 오늘 폭폭남들에게 보여드렸네요. 마지막으로 이 폭행폭언 한국 여자의 상황을 보고 다른 한국 여자들은 등짝 한 번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게 말이 안 된다 여자가 남자 등짝 때렸다고 뼈가 부러지겠어 뭐가 되겠어 남편 정도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 여자들은 남편이 비읍시옷이라고 정도 없는 냉혈안이라고 말한다는 사실. 한국 여자들의 논리대로라면 남성이 여성 등짝 한 대 정도는 후두려 가도 괜찮겠네요. 그거 한 대 맞는다고 뼈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니까 정없이 그런 걸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신고하지 않겠죠? 싱글벙글 대한민국 이혼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디 전국의 폭폭남들이 이혼하고 광명을 찾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폭폭남들아 이혼을 당당히 요구하자.